네 이번 시간은 공정시험 기준 2020년 1, 2회 통학 산업기사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41번 문제입니다. 유도결합플라즈마 원자발광분광법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빈칸의 내용으로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원자발광분광법이라고 돼 있죠. 자 우리가 원자흡수분광광도법이 있고 지금 여기서 유도결합플라즈마에 원자발광분광법이 있어요. 자 흡수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자 바닥상태 그러니까 에너지가 제일 낮은 상태 바닥상태라고 해요. 바닥상태에 있는 애를 이제 흡수니까 에너지를 흡수해서 우리 들뜬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때 에너지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되냐면 그 파장을 고유의 파장을 흡수해서 그 파장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흡수해서 들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원자흡수분광광도법이 돼요. 그래서 바닥상태 중성원자가 뭘 해서 고유 파장의 빛을 흡수해서 들뜬 상태가 될 때 그때 이 흡수하는 파장에 따라서 결국에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얘가 어떤 물질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흡수예요. 그럼 발광은 뭐냐? 원자 발광은 반대예요. 자 에너지가 높은 들뜬 상태에서 더 낮은 바닥상태가 되면 요 에너지 차이만큼 빛을 방출합니다. 이게 발광이에요. 발광. 그러니까 빛을 방출하니까 이제 발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낮은 데서 높은 에너지로 갈 때는 흡수하고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데로 내려오면은 그만큼의 에너지에 해당하는 빛을 내놔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뭘 알 수 있냐면 다시 문제 돌아가면은 지금 들뜬 상태의 원자가 뭐 할 때 발광이니까 어디로? 내 바닥 상태로 바닥 상태로 내려올 때 그죠? 전의할 때 뭐 하는 흡수가 아니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올 때는 방출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방출 혹은 발광하는 게 뭐예요? 원자 발광 분간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돼요? 네. 4번이 되겠네요. 42번 문제 볼게요. 자 구리 자외선 가해선 분간법에 관한 설명인데 요거 이제 어떤 색깔이냐. 그죠? 흑광도 우리 440나노미터면은 우리 400대 나노미터에서는 색깔이 어떤 색이에요? 황색에서 적갈색 계통이에요. 그래서 지금 440나노미터 정도면은 자 400에서 500으로 가면 갈수록 적갈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440 정도면은 황색입니다. 그래서 황갈색 1번이 정답이 됩니다. 43번 사각이어에 대한 유량 측정 공식은 그랬네요. 자 우리가 사각이어가 있고 직각삼각이어가 있죠. 자 공식 어떻게 되나요? 자 사각이어는 Q는 K, B, H의 2분의 3승이에요. 그러니까 사각이니까 뭐가 있냐면 H도 있고 폭 B도 있는 거예요. 직각삼각이어는 B가 없어요. 그래서 H의 2분의 5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몇 번이 정답? 네 4번이 정답이네요. 44번 문제 볼게요. 자 박테리아가 얘가 박테리아죠. 우리 호기성 박테리아의 경험 문자식 산화되는 반응식인데 이때 박테리아가 100mg이 산화되기 위한 이론적 산소 요구량 산소가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 반응식에서 계산하면 되죠. 이거 우리 개론에서 풀었던 문제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호기성 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우리 분자량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탄소가 원자량 12가 5개, 수소가 7개, 그 다음에 산소가 2개, 질소가 1개 이렇게 계산하면 113 나옵니다. 그래서 1몰에 해당하는 분자량이 113g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1몰이라도 보면 113g일 때 필요한 산소년 5 곱하기 32g이죠. 근데 지금 박테리아가 얼마 있냐면 100mg이 있대요. 그럼 필요한 산소량은 자 여기 g일 때 g이고 mg일 때 그럼 mg이 와야 되겠죠. 우리 비례식으로 풀어서 이제 여기 산소, 이론적 산소 요구량을 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론적 산소량 값은 얼마가 나올까요? 네 113분의 5 곱하기 32 곱하기 얼마? 100mg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얼마 나오냐면요. 네 0.4, 1415 나오네요. 0.1415 단위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5번 볼까요? 자 요거는 시료 전처리 방법이에요. 우리 3분의 할 때 4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질산과염소산으로 전처리하는 경우 어떤지 찾아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주 나옵니다. 자 먼저 질산법은요. 유기함량이 높지 않은 시료. 질산염산법은 유기함량이 안 높은데 뭐가? 금속에 수산화물, 산화물, 인산녀, 황화물 합류하고 있는 시료. 질산염산법이에요. 그 다음에 질산황산법은 유기물이 많은 시료. 그 다음에 질산과염산법은 유기물이 다량 있는데 3분의가 어려운 시료. 이게 질산과염소산법입니다. 자 그래서 요 4가지 경우에 맞춰서 보면은 어떻게 되나요? 질산과염소산법이니까 유기물 많은데 어떤 경우? 3분의가 어려운 경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두 단지NET이에요. 그리고 2번이 정답이죠? 10분의가 어려운 시절